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를 자 원주를부터 한번 해보자 원주율이 뭐였지? 원주의 지름 원주 나누기 보였어 지름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원주는 어떻게 보였지? 지름 곱하기 원주율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어 자 그럼 하나 남았지 지름을 어떻게 구했을까? 원주 나누기 원주를 자 이것만 기억하고 우리가 문자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작은 것부터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지름을 한번 다 적어볼게요 기억에 지름을 구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원주가 47.1이라고 했으니까 지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주 얼마예요? 아 곱해요 여기 기호를 한번 적어보자 자 뭐라고 돼있어 지금? 47.1 나누기 뭐 해줘야 돼? 3.14 해줘야 되겠지? 아 너무 불리는데? 자 3.14 나눠주면 이거 어느정도 될까? 자 그럼 나누기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 뭐야? 4700이라고 놓고 아 4710이라고 놓고 여기다가 314 나눠보자 자 몇 개 들어갈까? 한 개밖에 안 들어가겠네 314 자 그럼 빼줍시다 그럼 얼마야? 얘는 7 자 그럼 얘는 5 자 그다음 얘는 1 몇 개 들어갈까? 한 5 개 정도 들어갈까? 자 그럼 3,5 15 5,2,7,0 딱 맞다 떨어지네 자 자 기억에다가 빨리 적으세요 기억에다가 지름이 15 나왔어 15 나왔고 자 니운도 한번 해봐야 돼 니운은 또 뭐 해줘야 돼? 62.8 나누기 3.14 이거 해주면 돼 자 두번째 나누기 한번 해보자 628 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6280으로 314 나눠봅시다 자 몇 개 들어갈까요? 자 그러면 얘는 20번이요 어? 아 20번 들어가요? 계산 안 해봐도 되겠지 그러면? 딱 두 배 되는 거 보이지? 어 자 그러면은 20으로 해서 얘 20 니은에다 20 적어봐야겠다 자 디귿은 지름이 얼마야? 이건 계산 안 해도 되잖아 그치? 디귿의 지름은 뭐라고 놔야 돼? 18요 자 적어 자 그러세요 반지름이 9이니까 자 그러면 작은 것부터 기호를 쓰라고 해서 작은 것부터 뭐라고 적어야 돼? 정답을 자 이게 기역 니은 디귿이었으니까 가장 작은 거 뭐야? 기역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니은 그 다음은 니은 이렇게 순서대로 쭉 걷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2번 두 반원의 둘레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두 반원의 둘레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네 자 그럼 이거 여러분이 맞출 수 있을까? 응? 자 첫 번째 반지름 4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반지름 얼마예요? 5라고 돼 있지 자 그럼 지름으로 일단 쓸까? 뭐 지름으로 쓰면 첫 번째 반지름은 10 두 번째 지름은 8 이렇게 적어놓고 자 문제 풀자 근데 여러분이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게 이거 둘레의 길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몇 가지를 구해야 돼? 두 가지 응? 두 가지를 구해야 돼? 자 이렇게 구해야 돼 요것도 구하고 요것도 구하고 또 모두 더해줘야 돼? 둘레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더해줘야 됩니다 네 가지 됐어? 어 이제 고것만 기억해주면 돼 네 가지 자 그러면 지금 원주율이 얼마이냐면 원주율이 3 3이라고 나왔어요? 3일에 그럼 계산하기 엄청 쉽겠네 자 1번 요 반 원주부터 구해보죠 원주의 절반 그럼 어떻게 구해주면 돼? 지은 곱하기 원주율 그럼 뭐야? 8 곱하기 3 24 그런데 반원이니까 내가 뭐 해줘야 돼? 나누기 나누기 2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2번 구해볼까? 2번은 그럼 어떻게 구해? 지은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뭐 해줘야 돼? 10 곱하기 3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모두 더해줘야 돼 내가 8도 더해주고 10도 더해줘야 되겠지? 얘하고 얘도 더해줘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 다 해봅시다 얘는 24에서 2로 나누니까 12 얘는 30에서 2로 나누니까 얘는 얼마? 15 그 다음 얘는 8 더하기 10 이걸 다 더해보죠 더해보면 얼마예요? 10 30 45 이렇게 돼야 되겠네 정답 45 요정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자 접었어요 자 여기 트랙의 둘레 한번 구해보자 트랙의 둘레 한번 구해보라고 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여기 지름이 20이고 그 다음 요 트랙의 직선 길이가 41에 자 그럼 한번 구해보자 트랙의 둘레 그럼 우리가 구해줄 것부터 먼저 생각해봅시다 자 여기 반원하고 여기 반원을 더해주면 이게 뭐랑 똑같아? 원 원하는 개랑 똑같겠지? 맞아요? 그러면 원하게 구해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여기 일직선 상이 이거 몇 개가 있어? 두 개 있지? 두 개를 더해주면 끝나면 문제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원주율 지금 얼마라고 나왔어요? 항상 원주율부터 봐야 돼 원주율 얼마? 3.1 3.1 자 여기서 지름 얼마라고 돼 있어? 지름 20 자 그럼 구합시다 이 둘레 20 곱하기 원주율 3.1 해주면 끝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42가 몇 번 더해줘야 된다고요? 두 번 그럼 내가 다 더해주면 되겠지 어 이거 계산 어떻게 해? 20 곱하기 3.1 하면 얼마야? 응? 얼마지? 60 어 62지? 그럼 62 더하기 42 더하기 42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다 더해봤더니 이거는 어 뭐야? 140에 6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146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어렵지 않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이 자 이제 오래간만에 넓이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넓이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는지에선 기억이 안 나 자 세빈이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 원 넓이 어 원 넓이 어떻게 구했지? 그럼 모 곱하기 모 곱하기 뭐라고 그랬는데? 원주 곱하기? 자 이 사람 사단으로 그랬어 아니요 아 아 아 반지름이야 반지름 그렇죠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마지막에 누굴 곱해준다고? 지름 원주율이에요 다시 따라옵니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 역시 근데 그냥 지름 곱하기 원주율은 안 되잖아 아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뭐지? 지름이랑 번지름이랑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름이 20이라고 쳐 그럼 20 곱하기 3 한 거랑 자 이거 반에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3 한 거랑 값이 저려 달라 뭐가 달라지? 봐봐 아 아 저려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훨씬 적어져 다시 한 번 읽겠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원주율은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여기 한 번 봅시다 자 4번에 보면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둘레와 넓이 두 가지 달을 구해주래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정사각형 안에 여기 원을 하나 그려놨거든? 이 원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 색칠된 부분에 먼저 둘레를 먼저 구해보래요 둘레는 엄청 간단해요 숫자가 복잡할 뿐이지 둘레를 구하려면 자 이런 선 내가 몇 번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4번 자 근데 이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나왔어요? 16이라고 나왔으니까 16을 4번 더해주면 되니까 4를 붙여줄게 됐어? 그 다음에 내가 또 무슨 길이를 구해주면 되냐면 원주 하나를 계산해주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 원주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하죠? 원주를 알아야 되거든? 원주를 얼마로 나왔을까 지금? 3.1 3.4번에 3.14네요 3.1인데요 1.14잖아 1인 거 1인 거야 3.14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해볼 게 뭐야? 아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래서 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 자 이렇게 식어 쓸 거야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앞에 걸 계산하면 이건 어렵지 않지? 64인데 뒤에 걸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 그러게요 자 그래서 더하면 졸리나 자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구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서 자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뭐예요? 둘레입니다 둘레 알았지?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오래간만에 구해보는 넓이를 구해볼 거야 넓이 넓이 였어요? 응 자 이제 넓이 구해볼 거야 넓이 구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생각을 해야 돼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야 되겠지? 맞어?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정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이야 가로 세로 똑같아 그럼 내가 뭐라고 적어주면 되지? 16 곱하기 16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빼기 내가 뭘 해줘야 될까 그러면? 원의 넓이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럼 내가 뭐라고 적어야 돼? 8 곱하기 8 곱하기 3.14를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6 곱하기 16은 어렵지 않네 256이 나오네 와 근데 이거 64 곱하기 3.14를 하려니까 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64에서 이걸 하면 192 192에서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이 빨리 계산해봐 오리 걸린다 200 조금 더 나오겠네 200 296? 와 4 4 5 6 6 6 6 6 얼마 나와요? 아직 안 해봤어? 192 200 200 200 200 200.96 200.96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걸 빼보는 거야 자 빼보면 어떻게 돼? 자 여기서 나 빼줄 게 없으니까 여기서 빌려와서 여기 빼주면 0,4 하나 빼주고 자 그럼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50을 빼주니까 55.04가 나오겠네요 자 대신에 이건 넓이니까 그럼 단위를 잠깐 보자 단위가 얘는 그럼 뭐가 돼야 돼? 얘는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자 아까 길이는 센티미터로 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소수의 곱셈을 좀 잘해야 될 거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봅시다 5번 다 접었어요? 자 이제 두 개 다 구해야 돼요 둘레도 구하라고 그랬고 넓이도 구하라고 그랬어 그 두 개 다 구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 5번 자 오른쪽 그림을 보고 동그라미 안에 크다 같다 작다를 알맞게 써너라 그랬어 자 뭘 써넣으라고 그랬냐면 자 왼쪽에는 작은 원 4개의 원주의 합 그 다음에 큰 원 한 개의 원주를 비교해서 써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계산 계산을 할 때 지름만 다 합해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자 이거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다가 원 4개를 일단 그려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찍어졌다 이거 외계인이네 다시 그리지는 거 없을 거야 괜찮아 이건 의미 없어 자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한 번의 길이가? 선생님 생각해도 너무 웃긴다 자 이거는 사람을 그린 거 같아 자 그래서 둘이 외계인 외계인잖아 자 알았어 자 똑바로 그려주세요 뭐라고? 똑바로 그릴래요 알았어 자 아니 생긴 거 자체가 외계인 비싸게 생겼어 마스터 2 안개입니다 자 여기 잠깐만 보자 여기 길이만 보면 되니까 길이가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나왔어 지금 8 8 알았어 8이야 그러면은 이 한 길이가 얼마냐면 4가 되는 거야 맞아요? 네 맞아요? 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하고 내가 뭘 구해줄 거야? 비교할 거 거지? 그치? 비교할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3.14를 자 내가 구한 다음 이런 게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네 개 있겠지? 맞아요? 응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16 곱하기 3.14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해가? 응 근데 계산 안 하면 이렇게 놔둘 거야 알았어? 그냥 놔두고 계산하지 마 네 알았어? 자 이게 1번이 뭐야? 작은 원 몇 개야? 네 개 근데 계산하기 좀 귀찮다 아니 계산하지 마라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그럼 큰 원의 원주를 한번 구해보자 큰 원의 원주 지름 얼마야? 지름 16 16 맞아? 16 맞아? 16 맞아? 그래? 그러면 두 번째 큰 원이야 큰 원 한 개 네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구할 거야? 16 곱하기 3.14 하면 되는 거지? 맞어? 왜? 지름 곱하기 원주이 되니까 지름 곱하기 원주를 했잖아 자 근데 누가 더 크고 작은지 비교할 거야 근데 선생님은 계산 안 할 거야 왜? 똑같아 틀려? 똑같아 똑같지? 응 그럼 여기서 바로 갓바 해주면 되는 거지 갓바 갓바 갓바가 뭐예요? 샘샘 아 갓.. 갓바라 하셨잖아요 갓바는 선생님의 몸에 있는 근육을 얘기하는 거고 알았어? 수학에서 갑자기 기존 용어가 왜 나봐 알았어? 선생님 딱 몸매 보면 뭐가 기억나 삼각형이 기억나겠지 그치? 왜요? 역삼각형 왜요? 몸매가 역삼각형이네 왜요? 허리는 잘록하고 어깨는 넓고 어? 아니에요 아니요 직삼각형형 아 항아리야? 직삼각형인데요 직삼각형형 그건 다행이지 D모양만 아니면 되니까 D모양이 D모양이 D모양? 배만 뽀로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딱 보면 자기 발가락이 안 보이잖아 D 자 5번의 정답이 뭐라고요 그래서 같다 자 6번 한번 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은 두 원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 작은 원에 원주는 몇 cm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작은 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치?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야 자 여기서 지름 얼마에요? 14 어 지름 14야 원주율 얼마라고 나왔어요? 4 2 7분의 22 자 3과 7분의 1을 앞으로 그냥 어떻게 그냥 쓰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너무 자주 나온다고 그랬지? 원주율 7분의 22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원주 간단하죠? 14 곱하기 뭐 해줘야 돼? 14 곱하기 7분의 22 됐어요? 7분의 22 자 계산해봅시다 자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와? 44 44 자 이렇게 적어 됐죠? 자 그래서 작은 원의 원주를 구해봤더니 얼마 나왔다고요? 44cm가 나왔어 이렇게 적고 그 다음 2번 큰 원의 원주는 66인데 큰 원의 지름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으니까 지름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지름은? 원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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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율을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뭐였지? 66에서 원주율이 얼마였어? 7분의 22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수의ницу의 나누셈은 곱하기 역수로 바꿀께요 자 그럼 역수 바꿨더니 얼마 나와? 3이 나와서 3, 7인 21 자 지름 구했어요. 지름 얼마 나왔어? 21cm. 어렵지 않죠? 자 공식만 잘 기억해 놨다가 잘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D에서부터는 모양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 뭐라고 돼 있냐면 원을 중심으로 원 안에 자 우리 마름모 하나 그려놨고 원 밖에 정사각형 하나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어림에서 구해보는 거 기억나죠? 아 바깥쪽의 넓이랑 안쪽의 넓이 구해서 그 중단 넓이 적어주는 걸로 그렇게 확인했었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가끔 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자. 가장 큰 바깥쪽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부터 구해보자. 예스. 그러면 몇 곱하기 몇으로 해주면 돼? 12 곱하기 12. 그럼 얼마야? 144. 144. 자 가장 큰 원의 바깥쪽에 그 좌각형의 넓이가 144야. 그 다음 안쪽에 넓이 얼마야? 마른 곳 넓이 어떻게 구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나누기 2. 12 곱하기 12 나누기 2. 그러면 10도 비슷하겠네? 12 곱하기 12 곱하기 그 다음 나누기 2니까 또 얼마야? 72. 72. 72. 자 그러면 이 원의 넓이를 우리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원의 넓이는요. 72보다는 크고 144보다는 클 거야. 자를 거야. 그럼 내가 뭐라고 적어주면 돼? 물론 10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 두 개를 먼저 어떻게 했나? 맞아요. 더해봐. 더하면 얼마 나와요? 216 216 나오겠지? 그럼 216을 나누기 2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자. 그럼 얼마 나와? 8번 자 108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림잡아서 할 때는 가운데 값 써주자. 그래서 정답 뭐라고 적어주자? 108 제곱cm 자 어림잡아서 뭐라고요? 108 제곱cm 이렇게 써줍시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죠? 따라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8번 어 이거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 지금 색칠을 지금 어떻게 해놨어? 잘? 다 쪼개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전부 다 색칠한 거야? 아니면은 다 색칠한 거야? 절반만 딱 절반만 색칠했겠지? 절반 어 그래? 그럼 이 절반의 넓이는 단원의 넓이랑 똑같겠네? 네.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럼 계산해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생각해보니까 단원 넓이 구하는 거네. 자 그럼 여러분이 거기다 뭐라고 적어? 단원 넓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단원의 넓이 이렇게 적어주고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자 반지름을 봤더니 얼마야? 9라고 나왔으니까 9 곱하기 9 곱하기 3.13 자 근데 단원이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지. 9 곱하기 9 곱하기 3.15 아 살짝 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9 곱하기 9 곱하기 1.57 하면 8 곱하기 1.5 117.117.117.17.17.17.17.15 자 얼마 나왔어요? 127.17 나왔어요? 네. 진짜? 네. 그래서 127.17. 넓이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제곱센티미터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9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지금 한글을 잘 못 읽어서 은채로 한번 읽어보자 시작 9번 문제 읽어주세요 오른쪽 그림과 마친 택테이프로 원기둥이 열면을 그친 구분 없이 밑종과 평균각이 3번 나왔다 다 읽어요 사용된 택 테이프의 길이가 150.75cm일 때 밑변에 들으면 몇 센티인지 보여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금 선생님 여기 그림상 그린게 뭐냐면 이 테이프를 파란색으로 3바퀴 돌린거야 정확히 3바퀴 돌린거야 그 길이가 얼마가 나왔냐고 그랬냐면 150.75가 나왔으니까 3바퀴 돌린거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돼 1바퀴만 알면 되는거죠 그럼 나누기 일단 뭐 해줘야 돼 3해줘야 되겠지 자 3해줬습니다 그럼 뭐가 일단 나올까요 50.25 자 50.25가 나왔겠지 그러면 네 한바퀴가 지금 얼마라구요 50.25가 되는거야 자 그 다음에 두번째 뭘 구하라고 그랬어 지름을 구하라고 그랬네 그럼 지름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돼 지름은 어떻게 구해 원주 나누기 뭐야 원주율 여기 원주율 얼마야 그래서 원주율 3 나이스 어 이건 계산이 좀 간단하네요 그쵸 자 그러면 몇개 들어갈까요 빨리 계산해봐 네 16.75 아 잠깐만요 아 да 흉 아 7호? 아 10조 7호 나와요? 네 그럼 16조 7호가 답이 되어야 되겠지 태극기에 그렇게 해드리면.. 태극기 모양이 아니죠? 태극기 맞는데? 저게 태극기라는 거야? 저게 태극기요? 반대로 되죠. 우리 아름다운 태극기 목사들의 태극기를! 자 조용해. 자 오버하지 마시구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래. 이거 두 번 구해야 돼. 색칠한 부분에 둘레와 넓이를 구해보래. 자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잠깐 한번 보자. 일단은 이걸 하나 구해야 돼. 반원하고 여기 반원. 어? 반원이 두 개네? 반원이 두 개면 그냥 원? 네. 한 개랑 똑같은 거야. 맞지?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지름이 6이고, 원줄부터 한번 봐야 돼요. 원줄이 얼마라고 나왔어? 3.14. 원줄 3.14에요. 자 그럼 얘,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원 한 개랑 똑같으니까. 뭐라고 해주면 돼? 6 곱하기 3.14 해주면 이 1번 길이랑 2번 길이 합친 게 이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건 얼마일까요 그러면? 뭐냐? 6 곱하기 3.14는 얼마야? 18.84? 18.84 나와요? 응. 그 안에서 18.84 이렇게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것도 구해야 돼. 요거. 요거 구해야 돼. 맞아요? 요거 한번 구해보자. 요걸 구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름이 일단 얼마야? 62야. 거기에 내가 3.14를 계산을 하고 나서, 어? 반원이냐? 정확히 절반이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는 그냥 6 곱하기 3.14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럼 똑같겠네. 그럼 얼마야? 18.84 이렇게 나오겠지? 똑같네요. 자 그럼 두 개를 더 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두 개만 더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37.6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1번 다 37.68cm. 2번째. 자 2번은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넓이. 그건 둘레가 아니고 넓이를 구해줘야 돼요. 그럼 넓이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근데 항상 생각해보고 구하라고 했잖아. 쉽게 쉽게. 어떻게 구하면 쉬울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칼로 딱 잘라. 그치? 붙여요? 칼로 자른 다음에 이걸 딱 떼서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붙여요? 그럼 뭘 구해주면 아주 편하게 될까? 그치? 반원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수박이다. 이해가요? 아 이러면 이해가 안 가? 몰라요. 아이씨 뭐야. 선생님. 야 선생님은 입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 이해 가더라도 한 두 명이 이러면 선생님 어떻게 수업을 다시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장난치면 안 돼. 장난치면 선생님 또 다시 설명한단 말이야. 이해가 안 가? 가요. 가죠? 안 가요. 아무것도 안 써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걸 잘라서 저걸 붙여서 담당 구한다는 거죠? 그쵸. 이거를 떼면 어차피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이 넓이를 떼면 여기다 채워져서 이 넓이 없어지고 이 넓이 채워져서 바로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신기하네요. 자, 됐어? 자, 그럼 이제 넓이 한 번 구해보자.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6.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지름. 그럼 내가 보여주면 돼? 6 곱하기 6 곱하기 3.14 해주면 되는 거지. 아, 36 곱하기 3.14. 음. 자, 그러면 36 곱하기 3.14.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도 암산이 전혀 안 돼. 빨리 여러분이 구해줘. 선생님도 같이 하죠. 선생님이 암산이 안 되면 추석 찍고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네, 그럴 거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질 라인. 근데 이제 늙어서 그게 안 돼. 머리가 너희들처럼 빨리빨리 안 돌아가. 자, 얼마나 와요? I don't know. 6 곱하기. 15.14. 10.14. 아,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 해줘야 돼? 2,2,2. 거기까지 구했지? 됐어? 네. 거기에 이제 나누기 2까지 얼른 해줘봐. 아, 나누기 2 근자예요? 다 지워요? 56.5? 56.5? 아, 구하고 있는데. 잠깐 마주 구해봐. 구하는 사람은. 사장님이 예준이 말을 믿을 테니까. 고마워. 네. 소연준 언제 왔어요?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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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자, 구해봤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한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됐어요. 됐어? 어. 자, 그래서 56.52가 나왔어. 왜? 앞으로 넓이 구할 때는 우리가 좀 쉽게 구하자 라고 약속을 했어. 4,4,4.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 잠깐만 보세요. 모양 한 번 봐봐. 모양 어떻게 생겼어? 멋있어. 멋있어?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짐. 개짐. 어? 이게 뭐예요? 편지 모양 어디였다고? 아니요. 자, 지금 이 색칠된 모양에 뭘 구하라고 돼 있어 지금? 넓이. 넓이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 좀 모양을 좀 정리를 한 번 해보자. 편집. 편집을 한 번 해봐. 가위로 잘라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 돌려. 돌려. 가위로 못 자르는데요? 아씨. 그럼 통으로 자른다. 그쵸? 됐어? 못 자른다. 자, 이거를 돌려서 이 4분의 원이잖아. 이거를 돌려서 이쪽으로 쭉 돌려. 그럼 여기에 어떻게 돼? 붙여. 이렇게 붙여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얘도 이런 식으로 붙여지겠지? 옮기면. 어? 뭐 하나하고 똑같은 거야? 원이다. 원이 하나 똑같은 거야. 빨리 옆에나 그려. 원 한 개랑 똑같다고. 근데 제가 그림을 못 보여요. 아니 원만 그려잖아. 그럼 말로 적어. 아 괜찮아요. 이걸 돌려서 옮기면. 결국 뭐랑 똑같아진다고? 하나. 됐어?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구하는 거야. 앞으로는. 반지름. 자, 그럼 일단 반지름 얼마 나왔는지 찾아보자. 반지름 얼마에요? 7. 반지름 7이야. 지름하고 반지름 헷갈린 사람은 이제 없겠지? 자, 그럼 공식을 뭐라고 줘야 돼? 7 곱하기 7 곱하기 7분의 22. 3과 7분의 1 자주 나와서 그냥 저는 항상 7분의 22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자, 약분은 먼저 하자. 자, 약분 했더니 7 곱하기 22가 나왔어. 자, 그럼 얼마에요? 154. 154가 돼야 되겠지? 네. 자, 앞으로 넓이 구할 때는 우리가 항상 머리를 쓰자. 됐어요? 그래야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구이자. 아, 그래요? 푸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머리를 쓰는 거야. 다 많은 사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럼 필 쓰지 마요? 자, 어떻게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야. 넓이 구할 때는 그냥 계속 막 구하면 여러 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한 다음에 개선을 하자는 거지. 이게? 이거 좀 공룡? 공룡같아. 여기 와서 내리는 거야. 왜? 내 끼는 게 되게 잘 보여. 아니, 내 끼는 게 아니야. 내가 물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나 쓰였지. 왜 주워? 나 사자야 돼. 내 입이 살펴버려. 살펴버려. 네. 자, 여기만 알려주기 위해서요. 50, 35, 25, 25, 25, 35, 35, 35. 50, 25, 25. 50, 25, 25, 25, 25, 25, 25, 25, 35. 50, 25, 25, 25, 25, 25, 25, 35 경. 거 아니야, 알려주면 되겠다. 너 가면. 너 왜 가면 안 돼? 다른 거야. 3분의 1의 확률. 아. 아무 compared. 이거 가임눈 자 일단 우리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가는 있잖아요 이거 반은 몇 개 있어? 두 개 이거 보면 벌써 기분이 좀 나쁜데 뭐예요? 닌자거북이도 아니고 이거 계속 쳐다보고 있는건데 선생님 이상한 생각만 하시는데 아니 이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거 같아 선생님 그게 왜요? 자 아무튼 이 큰 원에서 여기 중간에 이 원 하나 빼주면 되는거죠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이거를 여기다가 뒤집어서 돌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뒤집어서 돌려 그럼 이 모양하고 어떻게 돼? 자 같은 원리가 되겠지 그니까 원이 이쪽에 그려지겠지 얘는 얘는 이쪽에 그려지겠지 아 옆으로 좀 옮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돌리면 얘는 이쪽에 생기게 되겠지 아무튼 이걸 돌리면 큰 원에서 작은 원 빼주면 되는 똑같은 원리잖아 맞어?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어떻게 돼?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색칠된 부분이 어디냐면 색칠된 부분이 어디야? 어? 여기인데 그러면 얘는 원을 몇 개 빼야 되는지 봐봐 두 개 두 개 빼야 되잖아 그치? 한 개 빼야 되고 또 하나 빼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틀려 3번 빨리 이거 저거 1번 2번 3번 이거 누가 못 맞히는 저거 그림 다 그려요? 그림 그리기 시작하면 식을 다 해서 풀어서 계산하면 되고 계산하면 되고 이거를 왜 계산을 하고 있어? 다 보이는데 그치? 정답이 없는데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 다가 원 두 개를 빼는구나 그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답이 뭐예요? 다 다게 아니고 다 다 답이에요 이거 다 쳐다보는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아주 재밌게 놀고 있어 지금 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너희들 채점하고 있니? 네 너희들 지금 스티커 붙인 거에 대부분 99%는 채점 안에서 스티커 붙여져 있더라고 몰라서 아닌 사람도 있고 선생님 허락을 안 했습니까? 니가 사들고 자 그 다음에 자 50 아 54페이지가 아니지? 자 20페이지 펴보세요 빨리 자 20페이지 자 수학 한번 해보 한번 해봅시다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당연히 원 한 개에서 마름모 넓이 어떻게 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원의 넓이에서 쩔쩔거 원의 넓이에서 마름모의 넓이를 빼서 구하면 된다 선생님 저희 누나한테 보충하죠? 다음 주에 한다고 그랬는데 됐어 자 그 다음에 2번 자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기로 약속했어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줄 그 네모에 반지름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2 나누기 2 자 쓰세요 자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직접 구해보면 원의 넓이부터 구해야 되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3.1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마름모는 어떻게 구해야 돼? 대각선 8 곱하기 8 나누기 2 8 곱하기 2 8 곱하기 2 8 나누기 2 네 그러면은 그럼 뭐가 나오냐면 49.6 쓰세요 49.6 빼기 18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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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죠 32 32 49.6 그러면은 빼기 32 17.6 그렇죠 답은 17.6 자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7.6 제곱센티미터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한번 해보자 나 색칠한 부분은 17.6 자 우리 생각 잘해야 돼 1번부터 한번 봐봐 응 자 그 옆 페이지 선생님 이거 시작해보면 답 17.6 맞죠 이거 이제 선생님이 안 할 거야 왜요? 이거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할 거야 진짜요? 아니 지금 이해 갔는지 안 갔는지 봐야지 자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1번은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니까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1번 생각하고 큰 원에서 작은 원을 작은 원 하나 빼주면 된다고 그랬지 네 왜? 반원 두 개가 원 한 개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해봐 선생님 원주가 원주의 나무기 지름이죠? 네 오케이 원님 원주의 나무기 지름 4 4 4 8 12 오케이 선생님 원주의 나무기 지름 맞아요? 지름 나무기 원주의 아니야? 아니 뭐 대상이 뭘 구할 건데 이거 그 원주요 원주요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이라니까 아하 돼지 5 4 3 어 2 이거 맞았어 5 아하 5 4 이거 지금 푸는 거 맞죠? 네 지금 푸는 거예요 너 쌤 푸려고 있는 줄 알지? 마른 줄 알지? 아 잠시만요 열심히 하는 줄 알지, 뭐? 뭐하는 걸 알지? 뭐하는 걸 알지 좀 봐 시선 안Ya 1번은 1번은 그러면 이거 모양을 옮겨서 어떻게 하라고? 큰 원 넓이를 구한 다음 작은 원의 넓이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야 맞잖아 이거 꽃 같은 게 좀 이해 안 돼, 일단 그러면은 큰 원이랑 작은 원 둘 다 넓이 구해야 돼 그치 넓이 구해서 해야 돼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하니까 자 그럼 여기 한 번 봐봐 자 큰 원의 반지름 얼마야? 큰 원의 반지름 팔 팔이죠? 선생님 여기다 식 쓸 테니까 한 번 봐봐 원주일만 아는데 여기서는 큰 원의 반지름은 8이니까 넓이는 8 곱하기 8 곱하기 3.1 됐어요? 그 다음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4라고 돼 있지 그치? 4 곱하기 4 곱하기 3.1 4 곱하기 4 곱하기 3.1 자 그걸 계산한 다음에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빼줘요 빼주는 거라고 그랬지? 빼줘야 돼 네, 그래서 64 곱하기 3.1은 얼마예요 그러면? 64니까 그러면 192 그치? 198.4이요 그럼 얼마라고? 198.4 그 다음에 16 곱하기 3.1은? 48 48에다가 16을 더하면 49.6 나오나? 39.6 아니에요? 49.6 자 그래서 198.4에서 49.6을 빼주면 되는 거죠 148.8 아 이거 모르겠어 이거 모르겠는데 됐어? 이거 빼주니까 얼마 나와요 그러면? 148.8 나오나? 자 단위는 제곱 센치입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자 그 다음에 2번이 제일 쉽죠? 2번이 2번이 왜 제일 쉬울까? 자 여기 2번 잠깐만 봅시다 2번은 여기서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서 요 넓이를 여기다 붙여 여기다 붙여 이해가요? 여기다 붙여 그 다음 요 잘린 넓이를 여기다 붙여 그럼 요게 되는 거야 직사각형이 되어버리는 거지 아 이렇게 구해야 돼 알겠어? 음 그럼 엄청 간단하지? 자 뭘 구하면서 된다고요? 직사각형 넓이 구해주면 끝나는 거지 너 자 다시 가로 곱하기 새로 지금 이 넓이 구하라고 그랬잖아 색깔 있는 펜이 없냐 이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자르면 요 넓이랑 이 넓이랑 같잖아 그럼 여기다 붙여 직사각형 붙였어요 그리고 요 2번 넓이도 여기다 갖다 붙여 네 그럼 여기 없어졌잖아 그치? 네네네 그럼 요거만 남는 거지 아 맞네 그럼 요렇게 되는 거지 18 곱하기 18 곱하기 9 나누기 2하는 거죠? 나누기 2를 왜 해? 그냥 직사각형이라니까 아 맞다 직사각형 정답은 18 곱하기 9가 바로 정답이 되어버리는 거야 18 곱하기 9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9 10 72 16 16 16 자 그래서 얼마가 나와? 162가 바로 나오면 되는 거죠? 자 3번부터는 뭐 빨리 푸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얘는 정사각형 먼저 하나 구해줘 정사각형 뭐야 그러면? 12 곱하기 12 이거 하나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이 몇 개 있을 것 같아 이거? 2개 반 개짜리가 4개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2개 있는 거랑 똑같겠죠? 맞아요? 네 반지름부터 먼저 찾아야 돼 반지름부터는 먼저 찾아야 돼 반지름부터는 내가 뭐라고 읽어야 될까 이거? 6 6이라고 읽어줘야 돼 그치? 6이라고 읽어줘야 돼 6 곱하기 6 곱하기 3.14 마지막은 곱하기 2 하면 2 그렇지 곱하기 2를 해줘야지 왜? 원이 몇 개 나와서? 2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자 정사각형의 넓이는 14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36 72 72 3 하면 216 216 214 아 안산 안된다 자 해보세요 자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제가 구했습니다 자 뭐 나왔어? 1110.4 아니에요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거 계산해보면 아 네 111.04 아니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72에 3을 곱하면 한 220 정도 나와 그러니까 그 근처 언저리 수가 나와야 돼 근데 제가 이거 2를 안 곱했으니까 222.08 아니에요? 어 맞아 222.06 아니야? 네? 222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쓰세요 자 이거 계산한 사람 없어? 어? 시유를 기산했으면 226.08 어느 정도 나와? 226.08 0.08 이렇게 나오지? 모르겠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마무리하려면 더 해주기만 하면 되는거죠? 자 더 해보자 더 해보면 뭐 나올까? 237.08 370.08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안해도 알죠? 이걸 이거 없앤 다음에 여기다가 잘라넣어서 여기다 해주면 되는거지?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 자 여기다가 잘라넣어서 해줘 네 자 그럼 반원 넓히만 구해주면 되겠네? 반지름 얼마에요? 반지름 반지름 얼마야? 14 14 원주율 얼마야 이거 원주율 3과 7분의 2 아 이렇게 나오면 엄청 땡큐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봐야 돼? 14 곱하기 14 곱하기 7분의 22 그 다음에 반원이니까 내가 뭐 해줘야 돼? 나누기 2 나누기 2 하면 여기 약분이 안되니까 선생님 곱하기 2분의 1도 나누기 2라는 거 똑같다는 거 이해 갈까 안 갈까? 갈까요? 이해 가겠지? 그럼 앞으로 이렇게 씁시다 약분하게끔 그럼 여기서 약분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러면 2 되고 또 2하고 2 약분이 안되? 되겠네 그럼 정답은 14 곱하기 22만 해주면 되잖아 맞아요? 4 곱하기 22 22 곱하기 1 아 아니구나 14 곱하기 22만 해주면 끝나잖아 그럼 얼마 나올까? 308 그렇지 308이 나오겠죠? 자 그럼 정답은 308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좀 그나마 좀 쉬워 보인다 민준아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간단하게 구하려면 뭘 구하면 될 것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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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의 넓이를 원 한 개랑 똑같겠지? 응 왜 그럴까? 4개를 이렇게 딱 분리시키고 다시 합치면 딱 원이 되니까 예를 들면 얘를 밑에다 옮길게 이렇게 그치? 밑에다 이렇게 옮겨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쪽에다 옮길게 얘를 이쪽에다 옮겨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얘를 내가 어디다? 여기다 옮겨 그럼 결론은 원 한 개랑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똑같은 거죠? 이런 연습을 여러분이 많이 해야 돼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지금은 좀 많은 것 같아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결론 5번은 뭘 구해주면 된다고요? 원 넓이 그러면 반지름이 지금 얼마예요? 5 5죠? 반지름 5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적어야 돼? 5 곱하기 5 곱하기 3.113 자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요? 2 7 5 157 곱하기 5 2 5 5 5 5 5 5 5 5 6 6 7 7 자 얼마 나와요? 7 7 8 7 8 그렇죠 7 18 7 8 점 5 가 나옵니다 양을 깬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뭐 간단히 구하는 방법이 없어 얘는 그치 얘는 없어 얘만 없네 나머지는 다 간단하게 구했는데 얘만 방법이 없어 내가 뭘 구해줘야 돼? 그냥 노가다를 해야 돼 노가다가 뭐예요? 너희들은 그런 말 모르는 거야 노가다를 왜? 노가다 아는데요? 노가다를 왜 불러? 노가다에서 나이테먹고 그냥 우리가 우리가 그냥 직접 풀어봐야 돼 자 한번 보자 먼저 이 도넛츠 모양을 구하려면 도넛츠 모양을 구하려면 큰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 돼 알겠습니까? 큰 원의 넓이 구해보자 반지름 얼마예요 지금? 15 원지율 얼마야? 3.14 맞아요? 원지율 3.14 나왔어 제가 한번 씻습니다 15 곱하기 15 곱하기 3.14야 그런데 거기에 반이 돼야 돼서 남기 2까지 해줘야 돼 아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여기 선생님이 10에게 바뀌는 거 어떨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지금 다반지를 살짝 곱게 이거 치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353.25 다 뺏기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구할 거냐면 353.25 이 작은 원의 반원 이 작은 반원의 넓이를 구해줄 거야 자 그럼 반지름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돼 반지름이 얼마일까? 15에서 9를 빼줘야 돼 그럼 얼마야? 6이야 그렇지?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6 곱하기 6 곱하기 3.14 나누기 2까지 해줘야 돼 이거랑 저희가 계산을 해요? 아니 그냥 선 이걸 놓고 여기서 그냥 같이 하고 넘어갈 거야 56.52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자 353.25 빼기 56.52를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장은 그냥 이걸로 같이 보겠습니다 296.73 이렇게 자 반이 제곱센티미터 자 지금 몇 시지? 아 다섯 시 7분이요 7분이야? 몇 시? 몇 시야? 시에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으씨 자 오늘 숙제는 그래서 뭐냐면 마무리를 잘 해요가 숙제야 자요? 몇 회인이야? 13.6.6 자 도룡이에 56부터 몇 쪽까지라고요? 60 정도야? 아 맞아 선생님 책도 틀리지 너희랑 아 죄송합니다 책이 22부터 아니 잠깐만요 22까지 오 맞아요 뭐야 이거 이거 제가 매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가지고 무슨 시험? 너 내일 진짜 반 이상 못 맞으면 2월 내내 나와야 돼 나이스 아니 어차피 이거 너희들 라이트 센 숙제 대신에 나가는 거야 나이스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저희 나이스는 쉬운데 요번에 사 오나임쟁 이러면 나와요? 아니요 요번에 안 되세요 프린트 조금 더 아니 프린트 왜 나가요? 프린트 너 이거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쭉 채점할 거야 또 해요? 어떤 거? 프린트에요? 프린트 너 25페이지까지 밖에 안 넣었잖아 선생님이 겁나 많아요 뭘 어떻게 또 해요? 네? 아니 그럴 거예요 저거 25페이지까지 하는데 4시간 걸렸어요 돈 좀 왜 받아? 진짜야 아니 그거를 몇 번에 나눠서 한 거야 지금 그치? 아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거 몇 페이지야? 이거 몇 페이지야? 다섯 페이지잖아 그치? 다섯 페이지에 프린트 두 페이지만 더 내줄 거야 알았어? 한 장 더 알았지? 쌩이 그럼 저희 뭐해요? 그 다음에 그럼 오늘 프린트 채점 안 하죠 오늘 채점 못 해 왜요? 어 저 오늘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금요일 월요일 어떻게 했어? 했어요 빠뜨렸지 저 프린트 몇 코드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음 시간에 너희 모바일 안에 책 통과 테스트 봐야 돼 레벨 테스트 다음 시간요? 어 벌써 다음 시간요? 다음 시간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걸 미리 하는 거야 다음 주 화요일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거 숙제 내준다고 여러분 이거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질문하면 다 어떻게 또 다시 풀어야 되겠지? 시간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잡아먹는단 말이야 또 2, 30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최대한 오늘 좀 많이 나가 놓는 거야 자 60 61페이지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지? 27? 어 27페이지 뭐예요? 여기가 숙제니까 숙제 같이 하면 되죠 자 따라 하는 소식은 좀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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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한번 누가 읽어보지? 자 태수가 한번 읽어보자. 21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다요? 이거 싹 다요? 아니 아니. 위에만. 4줄만. 시작! 지름이 20cm인 굴렁새를 윽박히 굴렸더니 몸으로 배고 싶은 일찍부터 먼저 걸어갈까 굴렁새를 윽박히 굴린 것인지 알아보아야 온 줄을 사 자 여기까지. 잠깐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름이 얼마라고요? 10. 지름이 얼마라고? 10. 원주일은 얼마라고? 3. 3. 자 그러면 원주는 뭐가 돼야 돼? 원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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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됐네요? 아니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일 아니었어? 그럼 얼마가 돼야 돼? 30. 30이 되는 거 이해 가지? 네. 이해 가요? 네. 그 굴렁새 한 바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지금? 30. 30이란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야. 알았지? 자 1번. 원주는 뭐 곱하기 뭐다? 지름 곱하기 원주일이다. 쓰세요. 자 1번. 원주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 네? 지름과 원주율. 지름과 원주율의 곱이다. 자 그 다음 2번. 굴렁새의 원주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지름이 10. 지름에다 10 적으세요. 그래서 원주는 10 곱하기 3이니까 정답. 뭐라고 적어야 돼? 30 쓰세요. 30 적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얘가 총 굴러간 길이가 150이란 말이야. 그치? 몇 바퀴 굴러갔는지를 알려면 150 나누기 30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몇 바퀴가 나올까요? 다섯 바퀴 나오겠죠? 자 그래서 3번에 맨 마지막 줄의 네모는 150 나누기 30은 5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 오 신기하다. 자 그 다음에 21 다시 1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봐야 돼. 이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원주일은 3.1에서 나왔고 지름 2가 나왔어. 그럼 먼저 이 동전에 원주를 먼저 구해야 돼. 동전에 원주를 어떻게 구해? 2 곱하기 3.14 먼저 해보세요. 야 조용히 해. 원주일은 3.14 먼저 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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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동전의 원주를 구한 다음에 나눠주면 몇 바퀴지 바로 나오는 거지? 네 잠시만요 동전도 굴러요? 소리도 굴러지 너 굴려봤어? 왜 굴려봤어? 거기까지 상상하시는 마시고요 잠시만요 21분 남았다 고장이 나와요 고장이 다 풀었어요 세문에 역시 4 잠깐만 기다려봐 조금 몇 바퀴 나왔어요? 7바퀴 그럼 정답 적으세요 21-1에 정답은 7바퀴 자 같은 패턴으로 또 22번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22-1을 해보는 거야 자 이번에는 뒤에 상영이가 한번 읽어봐 원주를 얼마에요? 3.14 3.14 1번 1번 한번 읽어봐 상영이가 큰 반원의 넓이는 얼마인지 너무 빨리 읽어 큰 반원의 넓이는 얼마인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큰 반원이 뭔지 알겠어요? 네 10 큰 반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10 10 적어 10 곱기 그러면 큰 반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내가 10을 뭐라고 적어야 돼? 10 곱기 반지름 알았으니까 어떻게 적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100 곱하기 3.14 그러면 314 나누기 2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150 157 157 157 157이야 저기까지 썼어요? 1번 네 2번 작은 반원의 넓이는 얼마인지 구하여라 그랬어 한번 구해볼게요 157 나누기 2를 하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작은 반원의 지름이 10이므로 빨리 적어 작은 반원의 지름이 10이므로 작은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5가 되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3.14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31.4? 지름이 계산치라고요? 지름이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지름은 5가 돼야 돼요 25 곱하기 3.14 그럼 25 곱하기 3.14 15 곱하기 3.14 15.4? они 6 ampf 자 얼른 해봐 선생님 안도와줘 이제 외론 답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은 살짝 답지가 잘 안보여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제가 볼 수 있어요 저도 볼 수 있어요 안 물어봤어요 어 됐다 똑같이 나오는데 X 7 8 9 자 아직까지 못 구했어? 다 구하고 있어요 5 10 10 5 10 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안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 눈에 보여 그럴까 그 귀중한 시간에 안풀고 다른 애들이 다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서 시우는 이미 다 풀어놨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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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을까 너무 오래 걸린다 자 얼마 나와요? 39.25가 나오겠죠 네? 48.5 아니에요? 39.25이요? 39.25 아 소금 아 소금 잘못 찍었다 40 어? 아 나누기 아니구나 소금 잘못 찍었다 자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두개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 더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더해봐. 빨리 적어. 157 더하기. 적고 있어 지금. 157 더하기 39.25. 저희가 풀게요. 176.25. 196.25니까 여러분이 이제 22-1을 지금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큰언니랑 장군언니 같이 있는데 그럼 이건 뭐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세 번 구해야 돼. 가장 큰 반원 구해준 다음에 중간 반원하고 중간 반원을 더해줘서 빼줘야 돼. 알았어? 빼는 거 심하게 그렇겠네. 그래서 세 번 계산해야 돼요. 세 번. 계산 복잡합니다. 뭐야 이거 뭔데. 자 빨독 바로 앉으세요. 응.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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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5. 이거 큰 반원을 먼저. 몇 위로. 그러면 어떻게. 지름이 얼마예요 지름. 20. 반지름 얼마야. 6이지. 그러면 이 큰 원의 반지름은. 16. 6 곱하기 뭐 해줘야 돼? 6 곱하기. 6 곱하기. 6뿐이야. 6뿐이야. 나누기. 9뿐이야. 6뿐 남았다. 알았어? 나이스. 이렇게 해서 이 반원의 넓이를 세 번 구해줘야 돼.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큰 원의 지름이 10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야? 6. 6이니까. 자 이 반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1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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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정답. 그 반술. 먼저 구해. 그 다음에 길이가 8이야? 흙이 그렇게 봐나요? 왜냐하면 이 색칠된 부분이 여기기 때문에 가장 큰 반원 구해주고 중간 반원하고 가장 작은 반원 두 개를 써서 어떻게 해야되면 더해준 다음에 너희가 지금 빼줘야 된단 말이야 칸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계산이 복잡해요 이게 쉬운데요? 칸이 별로 없나요? 칸이 별로 없나요? 여기 세워놔서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했는데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거 다 더해요? 응 다 더해요? 아니 다 더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 세 가지 넓이로 구했으면 지금 색칠 부분은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가장 큰 거에서 이 두 개, 이 작은 거 두 개를 어떻게? 이렇게 더해준 다음에 빼주는 거지 빼야 이 남는 부분이 여기 되는 거지 그치? 1 빼기 2 3 2 3을 대신 말하기도 하지마 1 3 30 2 4 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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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선생님 이게 36.. 6.6이 맞아요? 36.6이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응? 정답은 32만이야 2만 차 28 27 26 24.8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관계로 잠깐 우리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30.1이 나왔는데? 가장 큰 반원의 넓이는 얼마나 나와? 68.02 네? 68.02 56.02 여섯 번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우리 반원의 넓이 얼마나 나왔어요? 25.12 그 다음 가장 작은 거 얼마나 나왔어요? 6.08 응? 6.28 나왔죠? 6.28 자 그럼 이제 계산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 자 이렇게 하나 그랬지? 56.52에서 어떻게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야? 25.12하고 6.28을 여러분이 더해 주는 거지 아 그냥 잘못했다 자 그럼 56.52에서 이걸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와요? 응? 얼마 나와? 25 왜 얘기를 안 돼? 11.4 자 됐어? 그래서 이걸 빼주면 되는 거잖아 자 빼면 답이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25.12입니다 다 있네요 계산이 요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짝 복잡하죠? 잠깐만 이거 이거 좀 어지러운데요? 네 자 그래서 마무리식 요런 것만 잘 적어도 없으면 안 돼? 네 자 그리고 채점 횟수 넘기기 전에? 아니요 너희들 이런 걸 안 하니까 선생님 나중에 너희들 계속 스티커 붙여져 있는 거야 채권사한테 9분 남았다 9분 어? 9분밖에 안 남았어? 네 네 문제를 해야 되는데? 안돼요 손이 왜 이렇게 커? 도전해보아요 4개 남았는데? 저희 첫월이 학습지를 좀 지금 몇 시야 하고? 9 채점을 해? 채점을 해? 5시 이제 어떤 채점? 아니 이거 채점 4개 아니 2, 2, 3 아니면 앞에 숙제를 해 아니아니에요 프린트는 다음에 한꺼번에 할거에요 알았어? 앞으로 숙제같이? 응 앞으로 숙제같이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도전해보여요 그것도 2개만 할게요 2개만 알았어? 응 도형 2개 자 1번 오른쪽 도형에 둘레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네 그럼 여러분 이거 뭐 뭐를 구해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 상태냐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 상태냐면 무슨 소리야? 뭐 뭔가 소리가 나는데 응 자 지금 새실량 부분이 여기기 때문에 이 지나간 자리를 선생님 한번 구해볼게 자 조그만 반원 하나 보여? 응 맞아?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반원 또 보여? 네 반원 두개 합치면 뭐랑 똑같다고 그랬지? 원 그렇지 원 한개랑 똑같은거야 원 한개 구해줄거야 알았지?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뭐 구해야되냐면 뭐 구해야되냐면 이 바깥쪽에 요거 근데 이거는 이 원의 몇 분의 몇인지 알겠어? 4분의 1 4분의 1 어 4분의 1 보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응 그래서 여기서 이 4분의 1에 해당하면은 이 원주의 4분의 1에 해당하면은 이 4분지 원을 구해줘야 돼 응 자 보자 4분지 원 그러니까 내등분 했다는 뜻이야 네 알았지? 자 그러면 얘의 지름이 얼마야 지금? 이거 지름 얼마라고 나왔어? 지름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12 12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원주율 얼마라고 나왔어 원주율 원주율 3.14 어 3.14라고 나왔죠 그럼 얘의 원주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겠지 자 그럼 10 뭐라고 적어야 돼? 12 곱하기 3.14 아 계산해주면 되겠지? 음 자 그럼 얼마나 나와요? 홀더 홀더 아 잠깐만요 응 37.68 어 37.68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의 지름을 알아야 돼 얘의 지름은 얼마일까 도대체? 응 생각해 봐 응 얘의 지름은 얼마일까? 24 그렇지 24가 되는거지 이해가요? 24야 그럼 선생님 이제 식을 뭐라고 적을거냐면 20 24 곱하기 3.14 자 여기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지? 이게 몇 등분 한 거라고? 4등분 그럼 내가 곱하기 뭐 해줘야 돼 그러면? 4분의 1을 해주는가 나누기 4를 할 거야 알겠어? 네 선생님 4분의 1로 쓰면 선생님 뭘 먼저 할 거야? 약분 먼저 계산하니까 좀 간단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6 곱하기 3.14 하면 뭐가 나올까? 응? 18.84 18.84 나왔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37.68 더하기 18.84 자 더해주니까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어?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 61 56.52 자 구했어요? 어 자 그래서 정답은 56.52cm가 나온다 라는 거지 신뢰였구나 자 그 다음은 다음에 어 선생님 2번까지만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5분 남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이 그림이 뭐라고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좀 특이하게 그려져 있어 우리가 할 때까지 봤던 문장은 살짝 달라요 달라 응 자 색칠 된 부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30이야 네 이상해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문제 이해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다음 도형에서 색칠한 반원의 지름은 큰 원의 반지름의 3분의 1이다 뭐라고요? 3분의 1이다 아니 아니 다시 뭐라고? 색칠한 반원의 지름은 큰 원의 반지름의 3분의 1이다 색칠한 반원의 지름의 3분의 1이다 색칠한 반원의 지름의 3분의 1이다 이해갔어? 응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게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3분의 1 15 아 15 아 15 15지 지름이 30이라서 반지름 15가 되는 거야 그거에 몇 분의 몇이라고요? 3분의 1 3분의 1 15 그럼 얼마야? 5 5 5 아 이거는 지름이니까 나누기 2에서 이 15가 뭐야 반지름의 뭐라고? 3분의 1이 이 5가 뭐가 된다고 얘? 지름이 된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 뜻이 그렇다는 거야 누가 지나갔다? 9시 아니죠? 응? 아니겠지 아니겠지 30분 몇 시야? 30분이 몇 시야? 30분이 몇 시야? 30분이 몇 시야? 네 네 다음 시간에 해줘 아이스 다음 시간에 하고 아니 아직 시간 남았네 이것들 기분이 있잖아 3분 남았네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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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으니까 뭐 하냐면 숙제 마무리 잘해요 있지? 이거 5분이 지금 조금의 3분 남았습니다 아 기분 째질로 했는데 지아 우리 하지 말까? 아 그 다음 오다노트 거리나 오다노트 검사하게 네 오다노트요? 선생님 봐주세요 오다노트 3층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응? 오다노트 3층에서 살 수 있어요? 네 2층 2층 있어요 아 2층밖에 뭘까요? 3층으로 옮겨진 걸까? 얼마에요? 얼마에요? 천안 3천안이에요? 왜 그렇게 비싸요? 3천안인가 아니고 천안 조용히 하고 샘의 학생들인가 봅니다 33분 자 오다노트 출발 꺼내 네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기네 둘이 김정은 수영 동지께서 직접 길을 실은 동생입니다 그니까 똑같은데 그니까 똑같은 똑같은 밖에서 긁니다 뭐하나 가서 야 반대해줘 나 무슨 소리야 나 그냥 아무런 거 아니지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똑같은데 오른쪽 전개도 오른쪽 전개도 왜 웃어? 그치? 야 나 그런 거 없어 시 오다노트가 없어야 돼 상상 우다노트 여기 있어 니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빨리 가고 싶어 자 예뻐요 아 잠깐만 그럼 다음주 해볼래 테스트 네 34분 됐어요 이제 가야돼요 너 어디로 이지? 어? 선생님 이제 빨리 너 어디로 이지는 건가? no 여기 3 2 1 3 2 1 2 3 2 1 3 2 감사합니다.